제품 비용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생산 준비를 위해서 공정 설계, 생산 준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정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공정 설계가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에서는 무엇, 우리가 어떤 물건이다라는 걸 정의를 했고요 공정에서는 어떻게 그 물건을 만든다는 걸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과 무엇이라는 것과 어떻게라는 것이 합쳐지면 우리가 제품 비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비용이라는 것의 요소를 한번 보면 재료비, 가공비, 간접비 이 세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제품의 구조상의 구매 부품과 재료 비용, 수량까지 포함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설계에서 만든 제품 구조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제품 구조 안에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고요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 그 안에 정의된 설계대로 만들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만들지 않고 구매한다면 그 설계한 내용에 맞는, 스펙에 맞는 부품을 밖에서 구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를 만들게 됐고요 공정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가공하는 방법이 나오죠 가공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 같은 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가공비는 뭐냐면 그 어떤 제품을, 단위 제품을 만드는 데 어떤 공정이 필요하고 그 공정에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과 그 사람, 필요한 사람의 표준 임금 단위 시간 단위 임금을 알고 있으면 그때 그 공정을, 단위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가공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공비는 제조 공정상 참여 인력과 그 작업 시간 결과적으로 그 참여 인력의 단위 인건비를 알고 있으면 시간당 인건비가 되겠죠 우리가 그때 들어가면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비는 이렇게 재료비나 가공비로 들어갈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전기, 용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회계 원리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접비는 이제 우리의 관심 영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루지는 않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설계 결과 그 다음에 제품 생산 준비 결과를 이용해서 재료비와 가공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전 시간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예입니다 그래서 로터가 있고요 핀이 있는데 핀은 외부에서 구매하는 거 샤프트하고 팬이 있는데 이거는 내부에서 제작하는 거 그래서 샤프트는 포깅에 의해서 제작을 하고요 단조에 의해서 제작을 하고요 팬은 캐스팅에 의해서 제작을 한다 그 다음에 그 두 개, 전부 다 이 두 개의 제품을 만들 두 개의 부품을 샤프트하고 팬을 만들고 핀을 세 가지 부품이 준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어셈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터를 만든다 이런 세 개 단계의 공정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한 것들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사각형으로 표시된 게 재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므로 표시된 것이 공정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어떤 제품 구조에 집어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프트를 만들 때 재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정까지 고려한다면 재료와 공정이 있어야지만 샤프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품은 아니지만 샤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과 공정을 그 샤프트 아래에다 제품 구조 아래에다 집어넣겠다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처럼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팬을 만들 때는 팬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캐스팅 공정이 필요하고 로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핀, 샤프트, 팬 당연히 팬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와 공정이 필요했고 그걸 위해서 팬이 만들어졌으면 핀, 샤프트, 팬 더하기 이 세 가지 부품 핀, 샤프트, 팬을 조립하기 위한 어셈블리가 필요해서 그게 로터의 하위 부품처럼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정을 제품 구조 우리가 BOM이라고 했어요 BOM의 일반화된 형태의 어떤 부품처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가 프로세스 폼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된 제품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샤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샤프트를 위한 재료비가 150원이 들었다 그 다음에 그거의 단조, 포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0.3 단위 시간이 들었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의 단위 임금은 시간당 15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하고 단위 임금을 곱하면 이 사람의 가공비, 그때 필요한 인건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죠 그러면 샤프트는 아래 재료비랑 인건비를 더하면 샤프트를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다 팬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고요 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냥 사오기 때문에 50원이라고 사오는 비용을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또 합치고 그게 재료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어셈블리 할 때 0.5 시간에 1200원이라는 단위 임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재료와 공정을 합쳐서 조립 공정을 합쳐서 로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재료비만 계산을 했죠 재료비만 계산하면 핀 구입할 때 50원 들었고요 샤프트의 재료로 150원 팬의 재료로 2000원이 들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2200원 한 개당 로터 한 개당 2200원의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공정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시간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단위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당 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0.3 시간, 팬 같은 경우에는 0.2 시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작업자의 단위 임금, 시간당 임금 그래서 그걸 쭉 합쳐서 더하면 공정비가 1350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비를 제외한 제품 비용은 재료비로 2200원, 공정비로 1350원 로터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합치면 3550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산 준비를 해서 생산 준비해서 공정을 만들면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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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